셀레스천 SL6 SI라는 스피커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셀레스천은 그래도 브랜드에 대한 선입견 자체가 없고 애정도도 거의 없는 편이지만 그래도 셀레스천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쪽에 해당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리가 좋은 편이고 가격이 낮은 편이라는 점 이는 반대로 대중적인 인지도가 다소 떨어지는 편이고 디자인이 약간 투박하다는 점 그런 부분들로 인해 낮은 평가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SL6는 판매고를 올리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스피커라고 생각합니다. 앞선 D톤 시리즈들 같은 경우도 비교적 상당히 많은 판매가 되었고 유닛 판매를 상당히 많이 했던 셀레스천 사이지만 좀 더 오디오 파일들에게 본격적인 고성능 스피커로서의 인식이 시작된 것이 SL6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SL6를 제가 개인적으로 해당 모델은 SI 모델인데 SL6와 SL6 SI 두 가지 모델에 대한 차이는 일단 대단히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냥 편의상 SL6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앰프의 매칭에 따라서 모든 스피커가 성향이라는 것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변하게 되는데 이 SL6 SI는 구동력이 좀 낮은 영국제 인티 앰프라고 할까요? 그런 류의 앰프들과 매칭을 시켰을 땐 전형적인 영국제의 나긋한 성향, 분위기 중심에 여운이 있는 그런 소리가 나타나게 되고 고성능 분류형 앰프들과 조합을 하게 되면 밀평 스피커 특유의 찰짐이 포함된 다소 제한적 깊은 저역은 나오지 않지만 아주 청감상으로 듣기 좋은 찰진 저역을 아주 맛깔나게 구현을 해내는 그러면서도 오디오 파일적인 성향을 상당히 많이 취하고 있다고 할까요? 이게 영국제 스피커들이 보통 뉘앙스 중심에, 클래식 중심에 파워풀한, 다이내믹하지 않은 장르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아메리칸 사운드들이 굉장히 큰 스케일과 아주 강력한 매력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음악성적인 부분에서 약간 약점을 약간은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대략 큰 묶음으로 이야기했을 때요 이 셀레스천사의 제품들을 제가 느끼는 점은 이 두 가지를 상당히 잘 버물러 놓은 진정한 온라운드적 성향을 현실적인 금액과 부피 내에서 상당히 잘 구현해내고 있는 스피커라는 점에서 온라운드 제품들을 제가 좀 선호합니다 당연히 각각 특정 장르에 굉장히 잘하는 매력적인 개성적인 스피커들도 좋아하긴 합니다만 이 온라운드 성격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지점을 높지 않은 강향에서 굉장히 잘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만족을 하고요 온라인상에서 SL6는 그래도 인기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많이 인기가 좋았던 스피커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편이 아닌데 어떻게 여러 이유로 인기가 다시 좀 새삼 올라왔는데 저는 중고가 100만원까지 올라가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대단히 좋은 스피커 중에 하나다 가격 대비 성능비를 고려했을 때 말이죠 그리고 온라인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 트위터 지금 제가 크게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지금 거의 울트라 A급인 상태의 SL6입니다 제가 SL6 좋아해서 10여 년 전부터도 써봤고 근래와서는 SL6, 6SI, 12SI, SL600, 700, 킹스턴, SL7000, 그리고 셀레스천3와 5, 이런 기타 등등의 셀레스천 거의 다 사용해 보고 있는데 물론 아직도 못 써본 셀레스천의 제품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볼 때 상태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당연히 깨끗한 게 좋습니다만 이 알루미늄 트위터의 주변에 본딩 자국이 좀 있는 모델들이 있고 지금 이 것처럼 완전히 깨끗한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후기형으로 가면 본딩 자국이 없고 전기형이나 같은 SL6, SI라도 말이죠 본딩 자국이 이렇게 보이는 기종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소리에 문제가 있는 거다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신 온라인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데 저는 저조차도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건 거의 상관이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모든 트위 유닛들은 콘과 엣지가 접착이 돼서 붙어야 되는데 그 지점을 영국제들이 생각보다 되게 대충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미국제들은 그 부분을 대충하는 브랜드가 좀 잘 없고 현대적인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지향하는 브랜드는 그런 게 없는데 로아스라든가 이런 제품도 ATC 이런 제품들 보면 엣지가 좀 꼼꼼하지 않는 걸 떠나서 콘지의 콘팅 같은 경우도 정말 대충 돼 있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소리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완성도 있게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만 그건 그 제품들을 만들었던 시기, 보는 오디오로서의 가치를 높게 생각하지 않았던 시기적 특성이라고 저는 좀 이해하는 편이고요 때문에 본딩에 대한 그 이슈를 성능으로 연결 지어서 생각할 이유는 깨끗한 스피커를 지금 A급, 초 A급을 갖고 있습니다만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관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SL6는 일반 하나의 고무 엣지인데 이 SL6 SI 버전으로 와서는 이중접합 엣지 그러니까 이 부분의 테두리와 안쪽의 엣지가 약간 달라요 그리고 엣지가 SI라든가 SL600이라든가 킹스턴 같은 제품들은 좀 단단한 성질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고무 엣지인데 이 SI 버전, 6SI나 12SI 그리고 킹스턴 700개에 사용되는 저 이중접합 엣지는 굉장히 얇은 엣지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야금에서의 재생이 조금 더 원활해진 구동이 약간 어려운 편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셀렉트센서가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인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음량일 때의 우퍼 구동 능력이 이중접합 엣지인 SI 버전이 조금 더 낫다 그리고 하나의 통엣지로 이루어진 일반 SL6나 SL600, 킹스턴 이런 모델들은 좀 더 대볼륨일 때의 댐핑감이나 텐션감이 조금 더 좋은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다 아니다 이런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 편은 아니구요 그리고 그래서 저 부분이 대출력 앰프로 꽝꽝 쳐냈을 때 찢어진다 저 엣지가 내구성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걸 세게 구입을 하면 이런 나사들을 조여 주는 편인데 대부분 많이 풀려 있거든요 조여 주는 편인데 이걸 너무 꽉 조여 가지고 이 가이드 프레임이 엣지의 사이드 부분을 약간 강하게 누르게 돼서 약간의 경화가 이루어진 엣지가 균열이 가는 그런 경험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제외하고 고출력 앰프를 사용했다고 해서 저 엣지가 찢어진다는 건 진짜 거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정도의 이야기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름대로 또 셀레스천을 애정있게 보신 분이 그렇게 컨텐츠를 쓰셔서 좀 뭐라고 그럴까 다른 좀 인식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그래서 풀드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러면 여길 조이는 게 아니라 이 4개의 나사를 풀고 나면 이 금속 판넬이 베풀 판넬이 나오게 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우퍼 자체가 진정으로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퍼 쪽에서 약간의 잡소리 같은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이 4개를 벗기고 안쪽을 조이시길 권장드리고 그리고서 다시 이 겉면에 이 패널을 조일 때에는 너무 강한 힘으로 조이지 않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세게 조여서 제가 하나를 균열을 하나를 만든 게 있습니다 엣지가 이 오리지널 엣지를 구하기가 이베이 쪽에서도 쉽지가 않다 보니까 오래된 스피커는 유지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12년 전에 A급 SL6SI와 고무 엣지로 일반적인 사이즈 같은 엣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약간 두꺼운 편에 속하는 약간 오리지널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바꾼 걸 제가 그때 15년 전에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의 소감도 마찬가지였어요 고출력에서 대볼륨일 때는 일반 엣지 두꺼운 게 훨씬 더 느낌이 저는 좋았고요 저 볼륨에서 나긋하게 들을 때는 이 오리지널 엣지가 좀 더 좋았기 때문에 이 엣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센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앞뒤로 움직이는 거에 대한 반발심, 반발력 그러니까 앞으로 밀려나서 소리를 재생했으면 다시 원 상태로 복귀를 해야 되는 그런 능력을 가는데 이 복귀라는 부분은 댐퍼가 훨씬 더 많은 역할을 차지하는 부분이지 엣지만이 그 부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댐퍼가 한 60% 엣지가 한 30-40%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정도 댐퍼가 좀 더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7-80% 그렇기 때문에 저 엣지가 오리지널이라면 당연히 오리지널인 게 좋은데 원래 설계상의 의도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자작을 한다거나 저렇게 일부 제품들이 어쩔 수 없이 변경된 것들을 한 번씩 제가 사용을 해볼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지만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숙련된 기술자가 관련된 엣지를 교체한다고 하면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 저는 오리지널 엣지를 무조건적으로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저는 좀 트위터가 눌린 제품들의 경우도 거의 상식적으로 애들이 완벽하게 찔러버린 이런 경우라면 뭘까 균열이가 있거나 심지어 구멍이 났거나 약간 찌그러진 것 같은 경우는 저도 예민한 편이지만 그 정도가 창감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저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마다 월등히 좀 많다라고 느끼는 약간 실용주기적 관점조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는 점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어질 녹음 영상은 제가 오디오 리서치 레퍼런스 1 진공간 풀이랑 소니크래프트 파워 2라는 KT88 8APP 방식의 진공간 앰프와의 세팅을 한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좀 아까 말씀드린 출력이 적은 나긋한 제품들과 파워풀한 고성능 분리형과의 사이에 놓이는 쫄깃한 댐핑력 같은 것들은 약간 낮은 편에 속하지만 AB나 A 클래스 고성능 파워라고 불리면 정말 쫄깃한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 점이 굉장히 큰 매력인데 제가 녹음한 건 그것보다는 조금 더 분위기적인 여유 있는 나긋하면서도 장기간 들을 때 좀 더 좋은 쪽의 세팅이 그래서 그 쪽에 대한 소리에 가깝고 좀 더 파워풀한 앰프하고 매칭한다면 좀 더 녹음 자체에서는 조금 더 좋은 소리가 나왔을 것 같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편의상 그렇게 녹음을 그렇게 지금 조합을 시켜서 듣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점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L6와 SL12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SL12도 보여주기니까 나중에 리뷰하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